일단은 플래닛 코스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캐릭터부터 생성을 해야되네요. 이 정도면 되겠죠? 귀여운 귀여운 한대. 쓰지 말까? 안경 벗어볼까요? 아니다 쓰는 게 낫다. 쓰는 게 낫다. 이걸로 쓰지. 귀여운데 캐릭터? 심즈같은 느낌.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? 플레이스 플레이스 요 아바타 HQ. 항쿠! 웨어 이스 커리아? 이게 바다야 지도야? 어 지도네. 이 색깔이. 커리아! 소리 좀 더 커야 되려나요? 샌드박스 커리아. 커리어가 아마 미션 막히고 그런 거일 테고 샌드박스가 아예 자유로운 모드? 챌린지가 도전 모드일 텐데 뭐 뭘 해야 될까? 샌드박스로 할까요? 커리어로 할까요? 샌드박스가 아예 샌드박스 커리어? 샌드박스 커리어 받은 팀 샌드박스 커리어? 샌드박스 커리어? 샌드박스 감히고 샌드박스 können 샌드박스 colder cotton 사막보다는 알파인? 죽음에 돼있으니까 아이조컬 아이조컬 데스 데스파크 데스파크 나이스하다 데스파크 아이조컬 아 쓰라고 호쳐야되네 괜찮겠지 데스파크 그래픽 설정 한번 봐봐 바꿔 볼까요 풀업인가 볼더니스 풀스크린 풀스크린이로 해야 제가 아주 부드럽게 볼 수 있어 가지고 볼더리스로 하면 아이유 해상도 극혐 어 잘못했어 리벌트 해버렸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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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도 올리고 144 오케이 이거는 제 놀이동산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울트라 울트라 하이 하이 풀업 안 매우죠 울트라 멀티플리스 멀티 샘플 온 온 다이나믹 인베런트 옵션 온 온 하이 온 데프스 어필드 이거 그거 넘나 지금 뭐 그런가 그거 아닌가요 그 모르겠다 백그라운드 하이 하이 베리아이 아 베리아이 울트라 오케이 풀업 바로 착용 됐었라나 모르겠네 됐겠죠 뭐 와우 호흡 벌판 위아래는 어떻게 가지 위아래로 어떻게 가죠 위아래가 보통 이건데 이거는 회전이네요 위아래가 어떻게 가는거지 위아래로 안되는데 이 위아래가 어 된다 와우 회전은 어떻게 하지 걸 힌트 펜 카메라 스크롤 줌 로테이트 윙 휠 테메로 기프팅 보내드려도 되나요?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우리 놀이공원 시작인가 보네 첫 입장 손님들을 버릴 순 없지 간단한 놀이기 부터 한번 만들어볼까? 돈이 필요하네요 돈 얼마 있는지 어디 나와있지? 임발무트 파이낸스 이거는 가치겠죠? 놀이공원의 가치 내가 돈 얼마 들고 있는지는 안나오나? 재산이 안나오는데? 몰라 그냥 지워보지 마 대출받아서라도 만나면 처음엔 놀이기구부터는 놀이 코스터는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그거부터 만들어줘야 돼 길부터 일단 좀 튼 다음에 길이 어딨지? 안돼 내 입장 손님들 다 나간다 안돼 잠깐만 아 나간다 안 나간다 어떻게 하는 거지? 내가 지금 튜토리를 하지 않고 하는 거라서 키를 일단 알아야 돼 돌리고 막 이런거 길을 어떻게 만들지? 길이 없네요 길이 없어 저 길을 어떻게 만들어? 여기는 목록이 안나오네 토일럿 했는데 아 패스 요기 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~~~ 오오좀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네? 어 뭐야? 이어지지가 않는데? 옛날하고는 만드는 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이게 테라리안이 아마 도로 막 길 이거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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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낮이 이거 만드는 거일 거고 뭐냐 석재로 깔아봅시다 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건 두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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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알 hello 사람들 들어오는 거 어떻게 측정하지 아 사람이 아무도 안 아 내 돈이 증발나고 있어 일단은 이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부지도 넓네 어 사람 온다 첫 손님이시군요 첫 가족이네 안녕하세요 음 일단은 별 보잘것 없지만 죽음의 코스를 하나 만들어볼까 아따 커스텀이 아니야 이미 제작이 돼 있는 거네 음 돈 설정 가능하네 일단 나중에 좀 비싸게 받고 일단은 지금은 짓는 게 먼저 커스텀이 왜 없지 왜 다 일체 제작이 돼 있어 커스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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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블루프린트가 이미 제작돼 있는 거 아 맞다 ㅈㄴ 비싼 걸 해야지 엄청 뭔가 쓴나 보이는 거 이거 쓴나 보이네 오케이 일단 길게 하이브리 런치 드라이브 타이어스 블록 섹션 스탠다드 트랙 아 이 카메라 조절 힘드네 그 관전 그거하고는 또 다르네 올라가야 되는데 필요 없어 저번 달 수입 이런 거 필요 없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만들어 올라가 안 되는 것들 근데 이거 덱스 아닌데 스페이션 트랙 트랙 런치 스테이션 런치 스테이션은 퓨욱 나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런치 스테이션을 바로 만들고 런치 스테이션 위아래가 안 되는데 빌드 오토 컴플레이트 아니 터널 어떻게 하지 이건 좌우로 트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위로는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건가 봐봐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로는 못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게 부스트 퓨욱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그 띠킥띠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스트 런치를 한 다음에 팍 나와서 이렇게 도는 것 같아 슈퍼맨처럼 그런 것 같아 일단 한번 시범 운행을 한번 해봅시다 시범 운행을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아저씨 잘 운행해줘요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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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좋았어 개박살나는 조금 더 부스트를 해가지고 심각티브를 볼 수 있다고 라이드 카메라 시트 와우 아 속도가 너무 느리다 속도 엄청나게 빠른 상태로 탈출하는 코스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음 일단은 좋았어요 알았어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어 코스터 이 부스트가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띵 도는 것도 있나 그 한바퀴 이렇게 도는 거 이 여기 트랙엔 없는가 보네 그렇게 도는 트랙이 없네 어 잠깐만요 저 제작 안 했어요 한번 해볼까 거꾸로 1억 1억 아 이거는 코스 돌리는 거고 없네 없네 더 돌릴 순 없네 없네 더 돌릴 순 없네 반대로 코커 음 계속 올라가니 왜 아 이걸 올려놨었죠 아 이걸 올려놨었죠 내려 내려 수직으로 내려 수직으로 아 여기서 내리고 싶은데 돌린 다음에 수상해 추진력이 되려나 이거 추진력 안 될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추진력이 되려나 뭐 어떻게 오져런 held penis 무인이 이건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테스트 해보면 되겠지. 가라! 화력이 후달려. 부스트 스테이션을 좀 더 길게 만들어야겠는데? 뒤로 온다. 뒤로 다시 온다. 도전 과제 진행료 뭐야 이거. 도전 과제 뭐야 이거. 조금 더 고속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이거를 부스트 구간을 길게 만들어야겠는데? 이거를 좀 더 뒤로 못 옮기나? 아 잠깐만 이거 길게 못 만들잖아. 스테이션이 직선 밖에 안 되던데? 이거 길게.